안녕하세요. 스다시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주요 개혁 과제 중에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개혁인데요. 그리고 이번에 윤 정부에서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조가 회계장부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부 측에서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327곳에다가 관련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지만 63% 이상이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라든가 정치권 인사들 전문가들은 회계에 투명하는 당연한 것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하지 않는 것은 노조가 사실상 법 위에 군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은 먼저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주요 노조라든가 상급단체를 대상으로 노조 회계장부 비치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1일부터 15일까지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한노총이라든가 민노총 산하에 있는 노조들은 제출율이 40%도 되지가 않았고 그나마 상급단체가 없는 소소노총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40% 이상 제출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회계 전문가들은 진짜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이고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정부 측에서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닙니다. 고용부 측에서는 이번에 자료 제출 공문을 보내면서 회계장부를 탈탈 털어가지고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회계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관련 서류에 앞표지 한 장하고 속지 한 장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만 확인을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노총이라든가 민노총 산하에 있는 노조들 같은 경우에는 238곳 중에서 36곳은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고 119곳 같은 경우에는 앞표지만 찍어 보냈는데요. 한마디로 정부 측의 기본적인 요구조차도 들어주기가 싫다라고 반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거는 명백하게 법의 위반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노조법에 따르면 각 노조는 분명히 사무실에다가 조합원의 명부라든가 규약, 임원의 성명이나 주소로 최근 3년치의 회의록이라든가 재정 관련 장부라든가 서류를 두게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조치는 조합원이 자신이 속한 노조 문서를 살펴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정부도 노조로부터 회계 결산이라든가 운영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스스로 만든 노동조합법조차도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모이고 이건 오히려 노조원들이 화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니 노조의 투명성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특히나 노조원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노동조합비를 매달 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중간에서 유용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조합원들의 권리이고 지도부 측에서는 이것을 당연히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거를 지금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구린내가 날 수밖에 없죠. 시민단체들하고 똑같죠. 영수증 좀 보자 그러면 발작을 하면서 아니 어떻게 영수증을 공개하라고 할 수가 있냐 너무 가혹한 조치다. 뭐 이딴 얘기를 해가지고 전국민들이 어이가 없다면서 비웃었는데 일반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이라든가 투명성을 추구해야 되는 노조라든가 시민단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회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정부의 이와 같은 회계 투명화 조치에 대해서 한노총이라든가 민노총의 궤변도 어이가 없는데 이들은 고용부가 회계 투명성을 빌미로 노조 운영에 대해서 개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을 했고 노동단체 산하 조직에다가 서류 앞표지만 찍어서 제출하고 속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것은 노조의 민감한 내부 정보라면서 이것은 제출할 수가 없고 산하 단체에도 제출하지 말라고 지침을 하다랬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노조 측의 이러한 얘기는 말 같지도 않은 괴변인 것이고 아니 속지를 한 장 찍어 보냈는데 어떻게 그거를 일일이 관여할 수 있다라는 이런 확대 해석이 가능한지 어이가 없는 것이며 고용부에서 표지하고 안에 속지를 하나만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노조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회계 관련 서류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지하고 속지 한 장만 찍어서 보내라 이 정도면 엄청나게 배려해 준 것인데 이것도 못 내겠다라고 발작을 하는 것은 사실상 노조 측에서 회계 관련된 장부가 없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것이며 이럴 경우에는 정부 측에서 더 이상 배려해 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얘네들의 회계를 한번 들여다 보던가 뭔가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정부 측에서는 이번에 증빙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은 노조 207곳에 대해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솔직히 너무나 솜빵망이 처벌이라고 생각이 되고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제노동단체라든가 미국 같은 케이스는 노조 회계 투명성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회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발작을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구리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노조가 회계 자료 제출을 조직적으로 불응하는 것에 대해서 회계 강화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니 강력한 법 개정으로 노조 측에서 경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이며 노조의 투명 경영이야말로 노조 측에서 그렇게 외치는 노동자들의 권리에 한 발 다가가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